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을 때는 없는 제도 만들어 가지고 한 6개월 사이에 수백 명을 여러분들 감방에 보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냥 무슨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권력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정말 식상할 정도로 여러분들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성남시장 재직실이나 경기도지사 제작실에 방북비 대납이라든지 대장동, 백형동, 성남FC 후원 이런 거 다 보면 최종 결제권자가 성남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질질 끌고 문정권 하에서는 없는 제도 만들어냈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있는 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이니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재명 수사하다가 윤석열 정부는 끝날 것 같다. 이게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여러 가지 글을 올렸는데 일부 글 가운데서는 동의하는 것도 있고 생각이 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신의 정리된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데 익숙한 분이 홍준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시각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도 이러다가 이재명 수사하다가 끝날 것 같다. 이게 여러분 걱정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걱정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제정신이 바로 박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검찰이 뭐 하는 거냐 무관 문제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권 교체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비리 수사만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이재명 대표의 변명과 한동훈 장관의 공격만 나라의 중요한 뉴스로 독차지했습니다. 식상한 거죠. 그래서 저도 가능한 이재명 사건을 많이 안 다루려고 시시콜콜한 이야기 해봐야 뭐 합니까. 그 사이에 여야 정치권은 뭘 했는지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틀린 지적이 아니죠. 제 기억에도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여러분들 1년 한 6개월 돼 가는데 뭘 했냐 이야기죠. 제발 이번에는 결론을 내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권 내내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두 달 이상 끌지 않았는데 이거야 원 이재명 대표 비리 사건은 2년이나 끌고 있으니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사건이 잘 안 되면 질질 끌지 말고 나머지는 포기하든지 참 답답한 노력입니다. 검찰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대법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싶은 국민들 참 많을 겁니다.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해서 비슷비슷하게 느낄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 같으면 또 한 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좀 다릅니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당시 시대정신을 기준으로 해야지 100년 200년이 지난 현재의 시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안 됩니다. 홍범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을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홍범도 장군을 존경하는 것은 항일독립전쟁의 영웅이었기 때문이지 불가피했던 소련 공상당원 홍범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거죠. 홍범도는 훌륭한 독립운동을 했지만 변절을 했고 변절하는 과정에서 독립 동료들이 살해되거나 몰살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그 공을 레닌이 인정했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윤 이상이 여러분들 세계적인 작곡가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윤 이상이 김일성에게 철두철미하게 부역했던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홍범도가 소련 레닌 정권에 부역해가지고 독립군을 몰살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그 공을 레닌으로부터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 변절을 한 거죠. 윤 이상이가 훌륭한 저런 작품을 남겨가지고 훌륭한 음악가 한 것은 뭐 다들 인정하니까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김일성에게 부역해가지고 독일 제독 여러분들 유학생들을 월북시키는 데 기여하고 본인이 호화롭게 여러분들 호사했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큰 여름 대접을 받아가지고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이 훌륭한 음악가였다. 그 사람이 훌륭한 독립운동가였다. 이렇게 덮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홍준표 시장하고 제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 잘 나오지 않습니까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가 소련 적국 군모와 군복의 육사생도들이 격례해야 되는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역사박물관에 있는 것은 이해를 하죠. 그러나 국방부 건물 앞에 있거나 육사의 홍범도시가 있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홍범도 흉상이 왜 육사와 국방부에 있어야 되나 자유통일 이유를 되나 검토할 일 너무 앞섰다. 결국 문정권이 역사를 그냥 뒤집어 엎고 다시 쓰기를 하기 위한 일환이었지 않습니까 문정권인 사람들이 뭘 기획하겠습니까 좌파 영구직권을 기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성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닌에게 하사받은 소련의 군복과 모자 권총을 들은 홍범도 장군의 동상이 굳이 육사와 국방부에 있어야 되는가 이거는 홍준표 시장과 저의견이 분명히 다르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거죠. 바로 최근에 글이 우파는 자유를 중심 개념으로 하지만 좌파는 평등을 중심 개념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보수 진보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보수에서도 좌파적 보수가 있고 진보에서도 우파적 진보가 있습니다. 한국사의 좌우 보수 진보 논쟁에 불붙인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만 진보좌파를 친북좌파로 둔갑시킨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북한 땅에 그렇게 많은 동포들이 축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념을 떠나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남쪽을 찾아온 사람의 여러분들 눈을 안대로 여러분들 가리고 손을 묶어가지고 그냥 북한으로 그냥 떠넘긴 그게 말이 됩니까 자국 공무원들이 표를 해가지고 불타 죽는 것을 용인하는 그게 정권이 정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 부정을 한 겁니다. 모든 이 사안의 밑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까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부정을 왜 하겠냐 뒤집어 엎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익들이 연구집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해가지고는 다음에 화를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사상문제는 친북좌파가 진보로 형식시하며 국민들을 해놓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사상투쟁을 해야 된다면 바로 이러한 사입이 친북좌파들이다 친북좌파들이 이제는 선거까지 장악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그렇게 맨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나라가 그냥 사람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 짐승들이 사는 세상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선거는 탈취를 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는 짓을 일곱 번이나 해봤는데도 그걸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어쨌든 홍준표 시장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핵심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지만 사입이 친북좌파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총칼 쓰지 않고 나라를 그냥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선거를 도덕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덕질 할 겁니까 선거를 도덕질을 일곱 번 해왔지 않습니까 그걸 다 깔아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고 이렇게 정신이 해이하고 법과 여러분들 도덕과 윤리가 묻어진 사회가 앞으로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홍준표 시장이 올린 세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동의하지 않는 것을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한 천쪽 분량대는 우리나라 작가가 쓴 그런 세계사의 통사입니다 기독교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썼지만 일반인들도 충분히 도전할 만큼 중요한 또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 보는 세계역사가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확장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올바른 안목을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광고 겸 또 직접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또 다음 시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